네아살라미스 파마구스타 FC는 키프로스의 파마구스타에 있는 프로축구팀이다. 이 축구팀은 1974년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 이후부터 난민축구팀이 되었다. 따라서 이 축구팀은 임시로 라르나카로 연고지를 옮겼다. 이 축구팀의 이름은 현재 파마구스타로 알려져 있는 고대 도시였던 살라미스, 살라미나에서 딴 것이다. 이 팀의 가장 큰 업적은 1990년 사이프라이엇 컵 및 키프로스 FA 쉴드 우승이다. 키프로스 1부 리그에는 3등까지 진출했다. 1948년부터 53년까지 첫 5년 동안 이 팀은 키프로스 아마추어 축구협회 챔피언십에 참여했다. 1953년 이 팀은 키프로스 축구협회에 가입했고 관련된 경기에 꾸준히 참가했다. 이 팀은 키프로스 1부 리그에 50시즌 이상 참가했고 7위를 기록하고 있다. 이 팀은 우회파컵 위너스컵에 1990년 참가함으로써 처음 유럽과 경쟁하였고 1995-97-2000년 우회파 인터토토컵에 참가했다. 이 팀은 1948년 결성된 네아살라미나 파마구스타 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있고 이들의 모클럽은 남자 배구팀으로 활동 중이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